말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고 애완견의 털 때문에 무거운 청소기를 가위가 어디 있더라? 이런 고민 이제 끝! 덜덜 돌려만 주면 깨끗하게! 착 돌려만 주면 간편하게 잘라주는 신개념 테이프 클리너! 에리도 다용도 클리너! 테이프 전문 기업의 노하우로 만든 클리너 전용 테이프 사용! 강력한 감착력으로 반려동물의 짧은 털도 깨끗하게! 기존 제품의 단점인 달라붙거나 테두리 연김 해결! 화닥에 붙지 않고 먼지나 이물질만 쏙쏙! 다 쓴 테이프는 전용 커터로 눌러만 주면 착! 칼이나 가위 필요 없이 눌러만 주면 끝! 넓은 면적으로 더 편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접착력은 높이고 소음은 줄이고 더 잘 풀리는 전용 테이프 사용! 거실! 안방! 아이방! 어디든 편리한 사용! 에리돌 다용도 클리너! 보관용 전용 스탠드 2개! 폰체 2개! 리필용 전용 테이프 무려 10개! 이 모두를 깜짝 놀랄 가격! 39,800원! 3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깨끗한 우리 집! 과연 보이는 만큼 깨끗할까요? 이불과 침대 시트! 어머! 머리카락과 각질이 가득! 온갖 주, 휴식 공간! 소파나 바닥, 카페트인! 보이지 않는 먼지갑!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의 책상에도 이물질과 찌꺼기가 잔뜩! 걱정 마십시오! 더 깨끗하게! 더 편하게! 톨톨! 돌려만 주면 착착 달라붙는 에리돌 다용도 클리너! 테이프 전문기업에서 직접 개발한 신개념 클리너! 전용 테이프 넣고 착 감아주면 끝! 간편한 사용! 40m의 넉넉한 길이! 무려 107회 연속 사용해 놀라운 능력! 테이프 전문기업의 클리너 전용 테이프로 잘 풀리고 잘 붙는 놀라운 기술력! 힘들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 힘들지 않고 좌우로 덜덜 돌려만 주면 끝! 발에 무리 없이 힘들이지 않아도 덜덜 어디든 깨끗하게! 아이들이 흘린 바자 부스러기도 바로 지나가면 싹! 귀여운 강아지의 빠진 털도 바로 싹! 바쁜 등굣길! 아이들의 빠진 머리카락도 바로 싹! 출근길! 남편 옷의 이물질도 바로 싹! 발레옷! 옷에 묻은 찌꺼기도 싹! 힘들고 위험하게 입을 털 필요 없이 한 손으로 가볍게 지나가면 끝! 한밤중 무겁고 시끄러운 정석이 필요 없이 돌돌 돌려만 주면 조용하게 깨끗하게 털어진 테이프는 어떡하냐고요? 전용 커터 내장으로 눌러만 주면 착! 칼이나 가위 필요 없습니다 블루 옐로우의 감각적 색상 깔끔한 디자인 실용 실한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8개 항목 유해물질 테스트 결과 불금출 확인 생탄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더 깨끗하게 더 편리하게 애니돌 다용도 클리너 보관용 전용 스탠드 2개 폰체 2개 리필용 전용 테이프 무려 10개 이 모드를 깜짝 놀랄 가격 39,800원 3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달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고 애완견의 털 때문에 무거운 청소기를 가위가 어딨더라 이런 고민 이제 끝 덜덜 돌려만 주면 깨끗하게 착 돌려만 주면 간편하게 잘라주는 신개념 테이프 클리너 애니돌 다용도 클리너 테이프 전문기업이 노하우로 만든 클리너 전용 테이프 사용 강력한 접착력으로 반려동물의 짧은 털도 깨끗하게 기존 제품의 단점인 달라붙거나 테두리 연김 해결 화닥에 붙지 않고 먼지나 이물질만 쏙쏙 다 쓴 테이프는 전용 커터로 눌러만 주면 착 칼이나 가위 필요 없이 눌러만 주면 끝 넓은 면적으로 더 편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접착력은 높이고 소음은 저리고 더 잘 풀리는 전용 테이프 사용 거실 안방 아이방 어디든 편리한 사용 돌돌 돌려만 주면 조용하게 깨끗하게 털어진 테이프는 어떡하냐고요? 전용 커터 내장으로 눌러만 주면 착 칼이나 가위 필요 없습니다 블루 옐로우의 감각적 색상 깔끔한 디자인 실용 신한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8개 항목 위해물질 테스트 결과 불금출 확인 생태물 배상 책임보험 가위 더 깨끗하게 더 편리하게 애니돌 다용도 클리너 보관용 전용 스탠드 2개 본체 2개 리필용 전용 테이프 무려 10개 이 모드를 깜짝 놀랄 가격 39,800원 3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